오늘은 커피 테이스트 프로파일이 와이니 블랙베리 앤 블랙커런트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테이스트 프로파일 적어줘도 못 느끼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블랙커런트 맛은 확실하게 나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 오늘 아침에 잠을 설쳤더니 너무너무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4시 반에 눈이 떠졌는데 다시 잠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엄청 피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애플 피트니스 30분 했거든요 그거랑 쿨다운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건 늘 거의 하던 만큼의 운동이긴 한데 이거를 늘 매일매일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지금 허벅지가 조금 당기는데 이걸 지금 5일 정도 계속해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지 요즘에 우체국이 미쳤습니다 아침에 오후에 두 번 배달을 해줘요 네, 다시 오나 주에 와서 둘 다 온다 sekıl 이렇게 잤어 또는 뭔가 또 공개될 거 같죠 또는enhagen이 있는 게 생각보다 진짜 뒤에서 너무 많이 안돼요 역시 또는 저의야 너무 적혀요 네, 그거 괜찮아요 그래도 그거 괜찮아요 너무 무너지 또는 저의 column 지금 영상이 생긴 시간 gouden 아마도 저의 시간 노란 게 그거는 그냥 내 가족수대로 다 후디랑 옷이랑 엄청 샀어요 어디가가? 오! 여기 짧은 디테일 고 블루 오! 이거 귀여워! 오케이 whatever whatever 그리고 남편이 사는 김에 요것도 샀습니다 미네소타 후디 오! 오! 이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요거가 what do you call it? 스티칭? 스티칭 되어 있어요 음! They both look nic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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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뼈가 좀 더 좋아해요 제가 이 뼈가 좀 좋아해요 이 뼈가 좀 좋아해요 그리고 이 뼈가 좀 좋아해요 그럼요 안녕 나 이거 밥 먹으면 좋겠어요 음식이 안 되니까요 밥 먹으면 안 되니까요 밥 먹으면 안 되니까요 오늘은 아이들 런쳐볼입니다. 집에서도 똑같이 사줬는데 왜 이걸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14 oh we only have its 15 oh wait I thought is oh there it is yes okay this is another one that I want it's a speeder bike 우리 스피드 밖에서 이 장면이 있는 것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고 15일 저는 멘토스 뭐지? 나! 오! 맞습니다! 이건 못 봄! 이게 이게 이런 게임이 보이죠! 롤리 북? 오, 롤리 북? 오토리 북. 오 my goodness! 오토리 북. 너 러비. 여기 할 수 있는 캘린더는 아침이라서 지금 먹으려고 했죠. 너... 난 진짜 재밌게 봤어요. но procedures 계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카도 아닌 것이 오늘은 지금 에반스톤에서 커피 하나 사들고 케빈의 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케빈의 집이 있는 위네카에 왔습니다 원래 오면서 케빈이 산타를 만났던 공원도 봤는데 공원이 너무 휑해서 잘 못 알아보겠어요 너는 알아보겠다나? 아뇨 그냥 공원 케빈의 집은 지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걔가 뛰어나와서 다른 집으로 갔잖아 저 집이 아일라 지하실 그 집은 어디야? 건너편집 아일라 길을 건넀나? 난 그거 잘 모르겠네 기억이 안나 바로 이 집입니다 많이 바뀌었네 뭐가 많이 바뀌어? 원래 막 치자 배달오는까봐 아닌데 원래 이렇지 않아? 응 근데 나무가 엄청 커졌나봐 원래 이렇게 빠져서 나가는 찾기 있었는데 아 이렇게 동그랬는데 음 그런가? 사람들이 꽤 많이 구경하러 오는지 시큐리티 아저씨가 차 속에 앉아있어요 하! 저 보고 있는 거겠지? 그냥? 저 보고 있는 거겠지? 그냥? 응 아 그래서 그런가? 이 차들이 다 구경하러 온 사람들 차예요 그리고 시큐리티 아저씨 차 어 나 여기 저번에 왔던 거 같은데 한번? 어? 밥 왜이래? 밥 날아간다 맛뜨거 떡볶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왜 고추장 맛이 나지? 근데 곱창은 곱창 못 먹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힘들 맛이다. 그렇지 않아? 약간 누린네. 아 그래? 볶은 것도 이런 맛이 나? come on, rupi that's it thank you 손, 공치, lay down roll over whoa good girl take it mmm look at this bag 멋zen yesterd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